네, 반갑습니다. 도듀TV입니다.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긴급한 속보 소식이 있어 전달해 드리려 하는데요. 산타페 풀체인지 이후 사실상 같은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여겨졌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너무 잠잠해서 왜 이럴까 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던 상황에 도듀TV 레이더망에 드디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에 출시 관련 공식 자료가 단독 입수되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소렌토는 당사 최대 미출고 고객 보유 차종이라 되어 있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출고 고객이 많다보니 산타페처럼 대대적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뉴스 소렌토 즉 페리 모델은 발매 전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양 변경을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계약 고객의 차량을 선반영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래도 1년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하기에 굳이 새로운 신규 계약자 고객을 받을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약한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보는 것일까요? 여기 표상에는 7월 24일 이전 23년식 요청 고객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23년식을 더 뉴스 소렌토로 사양 변경할 고객들이 7월 25일부터 7월 27일 목요일 11시까지 사양 변경을 마쳐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발매일 정보를 보니 8월 중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8월 10일 발매 예정인 산타페 풀체인지보다도 조금 더 늦게 출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23년식 현 모델 생산은 7월 28일 금요일 날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고 생산 계획이 있을 시 출고는 가능하지만 아마도 28일 생산분까지라면 앞선 7월 24일 전까지 계약 고객들 중 90% 이상은 의사와 상관없이 23년식에서 더 뉴스 소렌토로 사양 변경을 해야 하던지 아님 취소하고 다른 차량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쉽죠. 물론 정확한 건 이 표가 아니라 담당카 마스터에게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기아 제뉴엔 액세서리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미 운영된다고 되어 있네요. 대신 신규 품목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앞선 표에서 트림 운영 코드에 소렌토는 2.2 디젤이 있습니다. 어? 이게 뭐죠? 산타페는 디젤 엔진 미 운영인데 소렌토는 이번 부분 변경에서까지는 디젤 파워트레인을 운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설마 설마 했는데 산타페와 소렌토가 조금은 다른 파워트레인으로 맞붙게 되는 셈이네요. 2.5 가솔린 터보와 2.2 디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존재하게 되죠. 프레스티지부터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4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기존 엔트리 트림인 트렌디 트림은 삭제되어 미 운영되네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산타페보다 분명 출시일이 뒤임에도 불구하고 컨버전 사양표는 먼저 공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산타페와 달리 소렌토는 이미 기존 계약 고객들이 너무 많기에 디자인 공개에 앞서 아예 컨버전 사양표를 먼저 공개하고 추후 디자인을 공개하려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먼저 공개하고 컨버전 사양표를 아직 미공개한 산타페와는 정반대의 행보이죠. 그럼 컨버전 사양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트림은 총 4가지 트림입니다. 이제는 트렌디 대신 새롭게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인데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GDI 엔진 습식 8단 DCT입니다. 그리고 첨단 안전운전 보조부터 임포테인먼트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표상에 파란색 글씨로 강조된 것이 보이죠. 이 부분이 페이스리프트 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전의 10 에어백은 기존에 8 에어백에서 2개가 더 늘어났는데 2열 사이드 쪽이네요. 편의사항에서 임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산타페 풀체인지에 새롭게 적용되는 CCNC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가 들어가는데요. 임포테인먼트에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죠. 현행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였습니다. 이 하이패스 무선 소프트 업데이트가 앞선 CCNC 시스템이 적용되기에 가능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로 가면 프레스티지 기본 품목 외에 첨단 운전자 보조 중 측방 주차거리 경고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네요. 내장에서는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었던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그니처 트림은 안전에서 새롭게 후진 가이드 램프와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갑니다. 이는 산타페 풀체인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렌토에도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시퀀셜 턴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편의사항으로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고요. 그래비티 트림은 외장에서 그래비티 트림 전용 디자인 블랙 알로이 휠 앤 라디에타 그릴 그래비티 전용 컬러가 적용됩니다. 트림별 적용 옵션을 살펴보면 4류는 전 트림 모두 적용 가능하고요. 6, 7인승 역시 전 트림 선택 가능 사항이죠. 스타일 옵션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는 옵션으로 시그니처 그래비티는 기본입니다. 컴포트 옵션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적용 불가이네요. 12.3인치의 클러스터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 선택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프레스티지만 적용 불가이며 파노라마 썬루프는 모두 가능하죠. 프레스티지는 스타일 옵션 선택시만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이 가능합니다. 패키지 옵션 주요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면 전자식, 사륜, 오토, 스노우모드, 샌드모드이며 사륜이 들어갈 시 친환경자 세제 혜택 비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라, 이렇다면 산타페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예상되었던 17km 이상의 연비는 어렵겠는데요. 간신히 14.3km를 넘겨 산타페 역시 사륜은 친환경자 세제 혜택은 어렵겠네요. 6인승은 2열 독립 시트 선택 시 인승이죠. 새롭게 2열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적용됩니다. 스타일 옵션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에서 넣으면 시퀀셜 턴시그널이 적용되네요. 컴포트 옵션에서는 운전석 4웨이, 에어셜 타입 허리 지지대, 운전석 에르구 모션 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스웨이드 내장제, 스마트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12.3인치 클러스터는 프레스티지에서만 선택이고 나머진 다 기본이죠. 다시 말해 프레스티지 위트림들은 모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기본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빌드인 캠 2 옵션이 있습니다. 오, 소렌토 역시 음성 녹음이 가능한 빌드인 캠 2가 적용되는데요. 이도 앞선 CCNC 시스템과 연동되는 옵션이죠. 스마트 옵션은 커넥트 기아 디지털 키트와 지문 인증 시스템이 들어가네요. 끝으로 외장 4장 컬러인데요. 외장은 공통으로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 펄, 인터스텔라 그레이, 시티스케이프 그린, 볼케닉 샌드 브라우니입니다. 미 운영되는 컬러로는 미네랄 블루와 런웨이 레드가 삭제되었네요. 4장은 공통으로는 블랙, 올리브 브라운, 하이브리드는 전용 네이비 그레이가 들어가고 가솔린 디젤은 블랙 블랙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기 자료는 고객 상담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로 임시 사양표로 공식 출시 시점의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기존 소렌토 계약 고객 대상 컨버전 사양표를 긴급 속보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디자인 공개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하시어 가장 빠르게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